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뭘 먹어야 되냐. 음식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을 사면 항상 음식물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구성요소가 있고 어떤 인공 감미료나 이런 걸 사용했는지를 호기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시사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이게. 뭘 먹어야 되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네요. 노바라는 것이 식품 분류 체계 무화입니다. 손을 전혀 대지 않는 비가공식품이 1그룹. 그다음에 그게 조금 손을 댄 것이 식용유 소금 이런 것이 2그룹. 그다음에 거기에다 조금 더 많이 손을 댄 것이 통조림빵 치즈 버거. 거기에다 인공 감미료를 막 더한 것이 4그룹을 나누는데 이거를 가공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식품. 통곡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소. 그 다음 식품에서 그나 추출한 성분 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음. 여기 이제 뭐 주스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단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여기는 뭐 인공 감미로다든지 그 다음 뭐 식품을 굳게 하는 데 그런 용도의 항물질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4군데로 이렇게 분류한 이런 분류 체계가 여러분들 유명하네요. 노바, 식품 분류 체계, 비가공, 가공된 요리 재료, 가공식품, 울트라 프로세스트 푸드, 초가공식품 여기는 항물질, 착색료, 감미료, 방부제 이런 들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항물질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는 누구도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초가공식품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해 나가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을 보면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초가공식품하고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이 초가공식품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치킨 너깃, 닭튀김이죠. 핫도그, 그 다음에 스팸, 그 다음에 음료수, 소다, 프렌치플라이. 이게 체중 변화를 보시게 되면 통공류류에 가공되지 않는 것을 먹는 것하고 초가공식품을 먹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넛 이런 경우는 초가공식품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 거죠.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러면 아마존을 들어가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메시드 포테이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고기 같은 걸 먹으면 이렇게 감자를 이게 이제 감자 가루가 돼 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런 부으면 손쉽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존 닷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쇄가 운영하는 식품업체인데 메시드 포테이토 한국도 이러면 수입회가 이렇게 파네요. 그럼 이런 물건을 보게 되면 이게 이러면 제가 관심 있게 보죠. 이 이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내가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인공감미로지 않습니까. 소디움 에이시드 필로포스파테 이게 이러면 프리저버티브니까 음식물을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화학물질인 거죠. 소디움 비스피트 프리저버티브 시트릭 에시드 프리저버티브 이게 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트 포테이토 대신에 그냥 감자를 삶아서 먹으면은 화학물질이 안 들어갈 건데 감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루를 낸 다음에 그것을 오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보관을 위한 목적의 화학청과물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이런 먹는 걸 한번 다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 구성요소가 있고 칼로리가 있고 그 다음 포화지방산 있고 소금 있고 그 다음 피부가 있고 슈가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 그 밑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떤 인공감비로가 포함이 됐는지 이런 건 전부 다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화학물질인 거죠. 화학물질. 이거 그냥 감자를 그냥 쪄서 먹으면 그냥 되는데 감자가 여러분들 가공된 식품을 먹으니까 이 보시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게 많이 먹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손쉽게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그냥 구우면은 그냥 바로 뭐죠 이렇게 again 감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사가지고 이다호안이라는 여러분들 아이다호의 여러분들 감자를 많이 생산하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화학청과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화학청과물인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 그냥 감자를 먹으면은 감자를 먹으면 될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별로 관심 없이 봤는데 집에서 먹으면은 그냥 감자를 쪄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외식을 하게 되면 이런 수많은 인공청과물들이 들어갈 거라고요. 이 인공색소 방부제 이게 보통 시판하는 이런 가공된 음식물에 다들 인공감미료 유화제 식품들 좀 뒤에 보면 레시틴, 모노글리셀리드 이런 거는 자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부 연구에서는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여러분들 이 감미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외식을 직장인들 같으면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면 다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집에서 뭐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있는데 발색대, 포백제, 보존료, 아까 프리저버티바 보존료입니다. 팽창제, 유화제, 착색료, 감미료, 향미정진제 이게 이런 외식에서 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냥 통곡류나 감자를 쪄서 먹으면 1번인데 이거를 뭐죠 메시트 포테이토라 해가지고 뭐죠 그냥 가공된 식품을 만들면 식품회사들이 이런 걸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보존이 되니까 인공색소도 넣고 방부제도 넣고 인공감미료도 넣고 유화제도 넣고 화학적 첨가물이 합류된 고도로 가공된 식품인 거죠. 4번 초가공식품 슈퍼 프로세스드 풋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품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먹고 다녔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이게 물건을 사게 되면 뒤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지 한 번 관심을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몸이 빨리 늙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몸만 빨리 늙겠습니까. 다른 신체의 대사에도 많이 장애가 생기겠죠. 그런 기사가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대충 먹고 살다 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보시죠. 이게 이제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나온 초가공식품들이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건데 미국의 패스포시라는 것이 전부가 다 초가공식품이지 않습니까. 햄버거, 피자,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해서 햄, 소세지, 베이컨 등 가공육, 공장에서 만든 각종 스낵, 탄산음료,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쿠키, 대량 생산한 포장빵, 아침 수영 시리얼 전부가 다 뭐죠.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실제 생물학적 나이보다 훨씬 더 늙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닌데 이탈리아 누로매도 지중해 신경연구소가 한 대학교와 협업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생물학적 나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만 2,500명 데이터를 분석해 엄청난 데이터네요. 연구 결과 1일 섭취연량의 14% 이상을 초가공식품에 섭취한 사람은 생물학적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 같다. 당연하겠죠. 한국인은 1일 섭취연량의 26.2%를 초가공식품에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여러분 어디에 두 번 재당하겠네요. 약간 가공한 거. 현미는 뭐겠습니까. 현미는 여러분들 전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겠죠. 현미는. 현미는 1번에 속하게 될 것이고 쌀은 2번에 속하게 되겠죠. 빵은 여러분 어디에 속하게 되겠습니까. 빵은 여러분도 어디에 속합니까. 빵. 빵은 세 번째 속한이에요. 이제 건강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데이터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의 과다 섭취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화 자체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이번에 나온 연구보고서의 특별한 점은 노화 촉진에 초가공식품이 기여한다는 거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다 나온 이야기고.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초가공식품에는 수소와 지방 말토 덱스트린 또는 가수분해 단백질 같은 낙선 성분들이 들어있다. 이는 가정에 조리할 때 쓰지 않는 건데 색소, 보존제, 조미료, 감미로 등이 다 포함된 거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식당 음식에 다 포함을 할 겁니다. 집에서는 이런 걸 집어넣지 않겠지만 표백제, 발색제, 보존료, 팽창제, 유화제, 착색료, 감미료, 향미정진제. 옛날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죠. 안 썼는데 이제 건강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니까 물건을 사게 되면 이게 칼로리는 얼마고 어떤 화학물질을 집어넣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감자로 아주 건강에 좋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가공된 메시트 포테이토 같은 것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포도당 대사, 인슐린 분비나 쇄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겠죠. 장래 미생물군의 구성과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제품이 종종 플라스틱 포장으로 감싸져 있어 신체 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분류체계 노바 가능한 가공되지 않는 상태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 뭐 여기도 잘 나와 있네요. 전부 다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도넛즈 같은 경우는 그냥 범벅인 거죠. 이게 초가공식품에 대한 AI한테 질문을 던져보니까 암발병, 심혈관 질환, 대사질환, 정신건강, 수면장애 이거는 이미 검증된 그런 내용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